신념이 가난한 자는 신념이 가난한 자는 신념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반경대한 자네 하나님의 아들이 알겠네 을 위하여 빛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풍요리 여긴 은 자네 풍요리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네 하나님을 볼 것이오 반경대한 자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 위하여 빛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예수여 신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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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